봄투데이 몹시 제품의 옵티머스 뷰 마시멜로 소프트 케이스입니다. 제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제품의 컬러는 스위트 핑크 색상입니다. 구성품에는 액정 보호필름이 한장 구성이 되어있구요. 부착을 할 수 있게 극세사 청과 밀대가 함께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제품의 케이스를 한번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매우 간단하게 장착이 가능하구요. 제품의 상단 하단 좌우 외부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게끔 개방 노출이 되어있구요. 제품의 소재는 소프트한 젤리 재질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코팅 자체는 무광으로 처리가 되어있구요. 장점은 지문이 전혀 무너지 않습니다. 장점은 지문이 전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